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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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앵콜 여기서부터 앵콜을 외쳐주시는데 이 정도 소리로는 우리 이은비 선생님이 안 움직이실 수가 아 아 아 아 못해 다시 오셨어요 오늘은 웨스턴 싱포니와 마지막 연주를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알고 계시죠? 저 서운하지 않게 아주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 아직도 넌 혼자 그는 몸으로 오는 난 그저 우선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대는 안쓰러우면 그대는 안쓰러우면 저 우선 사랑하는 날 한 번만 더 불어봐야지 그날 멀어진 내게도 멋진 달이 이때는 넌 수준의 곳이 안주었죠 그대는 안쓰러우면 그대는anes이 그대는 안쓰러우면 그대는 안쓰러우면 그대는 안쓰러우면 예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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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